악질적 사법 방해. 이화영이가 워낙 횡설수설을 해서 검찰도 좀 피곤할 거예요. 오늘 이화영이가 한 이 말을 증거 근거를 가지고 쫙 반박을 하면 내일 또 딴소리 하니까. 언제까지나 검찰이 이화영의 횡설수설에 끌려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승부는 다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이 측에서 갑자기 cctv 몰카 의혹을 제기했어요. 검사 조사실에 녹화장치가 있는데 그게 몰카다 말이죠.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실제 영상 녹화 조사실 cctv 녹화 사진을 공개했어요. 하면서 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음해성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이화영이 쪽에 김광민이가 계속 횡설수설 이화영의 입장을 가지고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데 김광민 변호사는 이렇게 페북에다 썼어요. 영상 녹화 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 피고인 몰카의 법적 근거를 밝혀라. cctv를 설치할 거면 보이게 설치하고 피고인에게 인지시켜줘야 한다. 몰래 cctv를 촬영하는 것은 피고인 사찰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 들어도 정말 몰상식한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이런 허우맹랑한 주장에 대해서도 일일이 증거를 가지고 지금 반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검찰이 참 피곤할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하는 영상 녹화 조사 장비에 대해서조차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허우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김광민 변호사는 형사사법 절차 운영 현황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계속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사 소송 규칙 제134조의 2에는 영상 녹화 조사는 조사가 진행,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안 그러면 조사실 녹화 의미가 없어지니까. 전체를 촬영해야 된다는 것은 조사 과정이 무슨 고문이나 이런 억압적 방법 없이 합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조사받는 사람,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얼굴과 발언이 나중에 법정에 제출됐을 때 검찰의 증거 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확보되는 영상 녹화물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사람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가 그 진술이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재판에서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제가 바로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또 그래서 검찰청 영상 녹화 조사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한데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한데 총 두 대가 설치돼 있다. 이거는 전국의 모든 검찰청이 동일한 규칙에 따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렇게 설치돼 있다. 그리고 이거는 검찰청 견학 코스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다 공개되어 있고 다 이걸 설명을 해준다. 견학하는 일반 국민들한테 여기 검사 자리고 여기 피의자 자리인데 한번 앉아보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를 비추는 카메라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받는 피의자를 얼굴을 봐야 되니까 카메라는 저기 있어요. 이렇게 다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견학도 한번 안 했나. 전혀 비밀스러운 장비가 아니다. 몰카는 몰래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 비밀스럽게. 김광민 변호사는 카메라 두 대 중 한 대가 사찰령 몰카 고해상도 카메라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국의 검찰청 영상 녹화 조사실 설치 및 유지 보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 입찰 절차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행해지고 있고 카메라 두 대 모두 일반 해상도다. 또 영상 녹화 조사는 24시간 상시 촬영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앉고 피의자가 앉았을 때 영상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피의 조사자한테 사전 통보하고 이거 영상 녹화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녹화가 진행이 된다. 또 녹화된 영상은 마치 진술 조서를 멸람할 수 있듯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 등사할 수 있고 법정에서 공개 시청되기도 한다. 증거로서.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상 녹화 조사실인데 이걸 몰래 촬영이니 사찰이니 하고 주장하고 있는 김강민 변호사의 주장이야말로 정말로 터무니없고 허무 맹랑한 가짜 주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계속할까? 허위 사실과 주장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의 주장 또 이화영 측의 김강민이라는 변호사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검찰청 술자리 회유 논란에 대해서 엉뚱하게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16일 이재명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재명의 이화영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 이랬어요. 이렇게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가 딱 치고 나가자 민주당은 바로 관련 검사 전원의 수사 촉구, 국정조사, 특검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은 이화영의 피고인 신문 녹취록까지 공개하는 등 벌써 8번째 반박에 나섰다. 이원석 총장도 나섰다. 범죄수사에 집중해야 될 검찰이 이런 이화영의 측에 수많은 말 바꾸기에 대응하더라고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화영과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의 동문서답을 조선일보는 비판적으로 보도했어요. 이재명이가 16일 날 검찰이 말 바꾸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기자가 이화영 씨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화영이 주장하는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재명이가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 근거도 되지 않고 이렇게 동문서답했어요. 대선 때 대장동 사건 막판에 이재명이가 이거 윤석열 게이트다. 이러고 또 완전히 웃기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선 때도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입니까? 윤석열 게이트입니까?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물은 적이 있어요. 여러 번 물었어요. 그때 이재명 게이트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다수이지만 윤석열 게이트라고 대답한 사람이 40%나 된다는 여론조사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하면 믿는 거예요. 개딸들이. 이거 믿고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이거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기억하실 거예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자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 국민의힘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가요? 그 부인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자 김건희 씨 수사를 해야 될 텐데. 민주당이 탄핵 주장을 너무 남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득표형 정책 남발은 보험이 안 되죠. 뭔 소린지 질문한 기자도 뭔 소린지 모를 거예요. 가서 찾아봐야 하니까. 세계일보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주요하게 인용 보도하고 있는데 이재명, 이화영 술판 의혹 주장을 옹호한 이재명은 악질적 사법방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과 이화영을 악질적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론 선동에 앞장서던 이재명 대표가 극기야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기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그런데 정작 검찰이 무슨 말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틀 모양이다. 이화영이도 검찰 술판 회유 말을 계속 바꾸면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런 이화영 측 그리고 이재명의 주장에 끌려 다녀야 하겠는가.